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행동에서 미운지 골라 하는 것 이 부분은 적지 않은 경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애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했을 때 가령 진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는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엄마는 너도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거 싫다 그래서 애를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낙임 찍는 경우도 보고 또 어떤 애는 교실 안이 답답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네가 삼박질도 못했는데 무슨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애가 못하게 했을 때 그런 다양한 경우에 특히 부모님들께서 얘는 자기 역량만큼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시는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이런 경우에 애들이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복수를 합니다. 복수라는 게 좀 섬찟하신데 그것이 막 두드러지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를 합니다. 하지 않는 것. 뭘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아빠 좋아해. 싫어. 나 그거 안 해. 당신이 내 꿈을 짓밟았는데 나도 당신의 꿈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 그렇게 애들이 보복을 하더라고요. 제가 35년 동안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이상하게 자기 역량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드시면 잘 되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아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다가 판단을 들이대서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것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했을 때 그 낯선 행동을 다양한 낯선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반응하는 법이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 치매 4년 차 말씀드렸죠. 이분은 침해 간병인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유튜버세요.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 까칠한 행동, 침해 환자의 낯선 행동에 관심 두지 마세요. 못 본 척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무브 디업 스터클, 장애물. 그런 낯선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거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낯선 행동을 못 본 척하라는 것이 상당한 노하우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특히 애들 어릴 때 보면 남매나 자매가 형님의가 이렇게 부모, 엄마 앞에 와서 싸우죠? 보란 듯이 싸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자, 답 한 가지 한 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맞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겠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좋아하는 행동 하지 않기. 네, 좋아하는 행동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불러고 싶었습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풀기 센터하기 공격하기 도망가지 원우가 낯선 행동의 방언지처 서로 돕고 인정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제가 만들고 율동도 제가 제가 이런 스타일 아닌데 애들하고 살다 보면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낯선 행동할 때 못 본 척 하고 애들이 뭔가 바람직한 노력을 기울일 때 엄지척 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아이들과의 소통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기술? 제대로 칭찬하는 기술입니다.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관심 받기에 실패한 우울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는 칭찬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께서 칭찬할 게 있어야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연구를 했어요. 왜 부모님들은 칭찬하기를 어려워하느냐? 보니까 칭찬의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 엄마 친구의 아들이 되기도 했다가 엄마 친구 딸이 되기도 했다가 칭찬의 기준이 늘 달라져요. 그 위치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니까 칭찬의 기준을 못 찾습니다.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셔야 되냐?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 큰아이와 비교하지도 마세요. 큰아이, 작은아이 서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로지 내 그 아이, 큰아이면 큰아이의 과거. 거기다 칭찬의 기준을 두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3월 첫날 교실에 와서 이미 교실에 들어갔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3월 첫날? 그 옆자리한테 물어보세요. 얘가 암흑이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런가. 교직 한 20년 넘어가면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화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애에게 그냥 내비뒀어요. 내비두는 것도 내비두기 힘들죠. 얘가 꼭 나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속으로 노래 불러요.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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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목소리 내비둬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 굳이 거기 자꾸 낚이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셔요. 이럴 때 속으로 이 노래 부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아침에 와서 자고 그럼 늘상 잡니다. 그런데 5월 어느 날 5월이에요. 3월부터 5월이니까 몇 달이에요? 3, 4, 5월. 3개월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팍 웃음이 터졌어요.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미동도 안 하던 아인데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우리 반 애들은 더 놀랐어요. 애들이 책상을 두드리고 웃으며 도대체 제가 왜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이 논식. 그런데 그때의 그 애들 책상 두드리는 소리에 애가 그냥 잠이 깼어요. 잠이 깨고 옆에 한 애한테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옆에 앉은 애가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그런데 이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그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참여래. 그러더니 기말고사 성적이 중간고사 때 얘가 우리끼리 얘기인데 특수반을 제치고 얘가 38등 했어요. 그런데 중간 기말고사 때 17등을 해버리더라고요. 38등 하던 애가 17등을 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무섭게 변합니다. 지갑결속 밥 먹듯이 하고 땡땡이 지존이에요. 주무시다가 허리 아프면 슬그머니 나가시는 본부인데 얘가 고3 때 돼서는 지갑결속이 한 차례도 없어가지고 졸업할 때 학교장산 모범상을 받고 졸업했어요. 지금은 이 아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국가로부터 장학금위를 받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의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볼펜 들고 자는 게 무슨 칭찬이 되냐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절실했던 거죠. 바로 이 작은 사건. 그래서 칭찬의 기준은 무엇이다? 그 아이 내 아이의 과거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이를 변화시키시려면 별거 없어요. 아이가 긍정적인 못난 행동할 땐 어떻게 하시고 못난 행동할 땐 어떻게 하시고 못 본 척 하시고 애가 긍정적인 변화가 요만큼이 되었을 때 매처럼 딱 닦아채셔야 됩니다. 어른의 역할은 그래요. 리더십은 뭐냐 낯선 행동 못 본 척 하시고 애가 긍정적인 변화가 딱 닦아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몫이고 그것이 칭찬의 엄청난 기술입니다.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벌써 쓰셨네. 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탁월하십니다.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남편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원하신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 저는 이게 세상을 사는 기술이다. 애들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보았는데 살다 살다 보니까 이 기술은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시어머니도.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 기술을 잘 쓰시면 애들이 나가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자 시간이 나면 제가 월드컵 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의자체조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생 1, 2, 3 척추체조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의자체조 전조 의자체조 응원 자 ז Anakin G 방금 He lean sensitive 위ble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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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태극전사들을 위해 힘차게 박수를 칩니다. 양팔을 쭉 받아 하늘 높이 올려주세요. 손바닥을 마주보고 허리를 좌우로 쭉쭉 늘려줍니다.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향한 파도를 만들어주세요. 어떠신가요? 뇌가 시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칭찬의 기술,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라? 내 아이에, 남편에게 칭찬하기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남편의 칭찬도 마찬가지고요. 세나개라는 EBS 방송 아시나요? 세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서 개를 훈육시키는 전문가 보면 사실은 개 행동교정도 똑같더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EBS가 개방송도 아니고요. 애완방송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하겠어요? 거기서 시사받는 바가 생각이 크거든요. 칭찬의 기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칭찬하기. 시어머니도, 우리 사람은, 인간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준을 거기다 두고 해야 된다. 그 다음, 그런데 갈등 해결법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판공비잘이라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판공비를 잘 쓰자, 그게 아니고 판단을 할 것인가, 공감을 할 것인가, 그 비유를 잘 헤아리자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판공비잘. 한번 써보실까요? 판공비잘. 판단을 할 것인가, 공감을 할 것인가, 비유를 잘 헤아리자.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판단하는 말 하지 말고 뭐부터 해주자. 공감부터 해주자. 그런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내가 남편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감정적으로 뭔가 고조되어 있어. 그럴 때 내가 판단하는 말을 해주면 남편이 이걸 수용할까요? 수용 못합니다. 들어갈 여백이 없어. 그럴 때는 뭐부터 일단? 일단 공감부터 해주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건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휙 내던지더니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색이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애가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럴 때 그 빵점 아빠는 저는 실제로 이런 아빠 봤어요. 제가 대안학교에 학부모 연수 강의 갔다가 자, 우리 그럼 실습해 볼까요?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색이 제일 싫어. 모범 답안은 이겁니다. 거울 되어주기. 어떻게?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색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애구, 한마디씩.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임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도지. 거울 되어주기는 뭐냐. 애 표정 똑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애구, 애가 화난 얼굴이잖아요. 이럴 때 애구, 이게 진짜 화난 애 얼굴 똑같이 애구, 짜증난 얼굴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색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서 실습을 했는데 어느 아버님이 거기 오셨어. 그렇죠. 제가 애기예요. 아빠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빠,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잘 짜증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그랬지요. 엄청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대안학교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공감 능력 아빠의 공감 능력 빵 프로인 거잖아요. 이걸 훈련하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거 애구,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거를 자꾸 영상하시고 이걸 훈련하시자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어서 한 사례 하나 더 할게요. 애가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잘 보세요. 애가 이제 집에 와서 엄마, 오늘 사회 90점 마저 다 이랜단 말이야.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사회의 시험은 보는 날이 있냐고. 다른 과목도 봤지. 그러면 엄마가 이 대목에서 빵점은 말한 말이 있냐고. 근대 수학은 그러면 이건 빵점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 시험 때 정기고사 시험 전후에서 제가 애들한테 학부모님들께 이런 문자 보낸 걸 쭉 한 여덟 통인가 보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 여덟 통의 문자 중에 너희들 보기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니 골랐더니 이거를 골랐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엄마 오늘 사회 90점 마저 써 그럴 때 빵점 엄마는 근대 수학은 한다. 이거가 애들이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어필했어요. 근데 그날 실제로 수학은 다 써 보기는 그래도 어른은 뭐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여기다 빗장을 질러야 돼.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바로 뭘 열어.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야 돼. 여기로 막 나와. 근대 수학은 근대 수학은 근대 수학은 근대 수학은 나와도 그걸 꾹 참고 만 원짜리 한 장 그래서 아싸 대박 수고했어. 딱 만 원짜리 한 장 얻는 거. 그렇죠. 왜냐. 얘가 나름대로 시험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 이번에는 평균으로 올린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못 본 척 하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걸 뭐라 한다. 판단해 줄 것인가. 공감해 줄 것인가. 비율을 잘 새기자. 특히 감정이 어떻게 돼 있을 때 고조돼 있을 때 판단하는 말 서로 해봐야 소용없다. 남편이 직장에서 좀 열받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 오늘 말이 아무개 시키고 말이야. 매출 좀 올렸다고 맨날 지각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때 이때에 우리가 거기에 판단하는 말 해주지 말자. 이때는 아 아 여보 당신 그래서 짜증났구나 이거 그런데 어린이들 이거 워낙 잘하시지 아 이거 짜증났나 보구나 이렇게 하면 응 애나 어른이나 공감받았을 때 하는 이 외마디 응 이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공감해 주고 뭐하고 칭찬해 주고 야단 야단은 안 쳐요 선생님은 야단 쳐야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야단 치는 기술 그런데 알고 보면 허접해 이거예요 아이 메시지 여기 지금 와서 연수 들으실 정도면 아이 메시지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이 메시지가 입에 붙지를 않아 그게 제때 제때 툭툭 나와야 되는데 배운대로 되질 않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식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니가 니가 뭐뭐 요거를 아이 메시지가 니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표현하셔라 같이 요거 외셔야 돼 요거 입에 붙으셔야 돼 시작 니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표현하셔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왠유 블라블라 아이필블라블라 커자이 블라블라 제가 영어 영어 교사였거든요 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 뭐뭐해요 요거 내 마음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표현을 하는 훈련을 하시자 우리가 어른이 애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소리를 팍 지르시면서 지금 몇시야 이러면 된다 안된다 이러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화가 난 것과 화났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태평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니가 늦게 들어오니 엄마 마음이 어때요 여기 애가 늦게 들어와 연락 없이 애가 늦게 들어와서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고 짜증 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늦게 들어오면 걱정될 수도 있잖아 엄마가 걱정이 돼 왜냐하면 니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걱정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엄마의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냥 거기다 대놓고 지금 싹 이래버리면 폭풍우만 전달되고 정작 엄마의 걱정스럽고 화난 마음은 전달이 안된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평화의 3단 어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낼 때도 앞으로 이렇게 화내자 당신이 그러니 다 해보실까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건 실습이야 실습 안 하시면 까먹어 시작 당신이 입을 안 벌리시면 안 돼 입을 이렇게 벌리셔야 돼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잘 쓰는 거 당혹스럽네 이렇게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당혹스럽네 그러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당혹스럽다 떨린다 어떻게 자 그다음 어머니들께서 가장 화내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인가요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화내 볼까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정 이렇게 화 제대로 내자 우리 사회가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꿍꿍 참다가 사고 대형 사고 터뜨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아이메시하고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 드시니까 매운 김치를 못 드셔요 그러면서 맨날 투정을 반찬 투정을 하시는 게 김치 타령이에요 김치 좀 맵지 않게 좀 시원스럽게 담아라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김치 평생 담아보질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김치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장에 시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백김치 맛있다고 하는 거 물김치 이걸 사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갖다 놔드렸는데도 또 이제 밥상머리에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치 좀 사갖고 와라 내가 배추를 사갖고 내가 담을 거 그랬더니 집사람이 오럽쇼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이번에는 시장 서너 군데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맛있다고 구한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딱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 어머니께서 눈이 눈이 동그랗죠 이거 집사람 며느리한테 듣는 처음 듣는 반응이거든요 눈이 동그랗죠 그런데 헷갈리는 거야 저게 지금 나한테 댐벼드는 건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서운하다고 지가 말했는데 그게 시어머니가 어쨌다고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잠시 뒤에 묵묵게 다시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메시지는 시어머니한테도 통한다 어른들께서도 시아버지한테도 통하고 말 좀 하면서 싸우지 말고 뭐로 해라 싸우지 말고 말로 해라 말로 말 좀 하고 살자 왜 우리는 이렇게 입을 닫고 살다가 나중에 그냥 와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오게 싸우냐 어디서 제가 요즘 아빠가 애들 데리고 산에 많이 오시는데 애가 산에서 어린애 뛰죠 그러면 그때 아빠가 뛰지마 위험해 아빠한테 혼난다 이러는 거야 간대 네가 그렇게 뛰니 아빠가 걱정돼 다칠 것 같잖아 이것이 더 정확하게 전달되죠 이 평화의 산단어법 다시 한번 연습하십니다 네가 뭐뭐하니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나 이렇게 훈련을 해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누구와 소통하는 거다 누구와 소통하는 것이다 제가 집사람이 40살 되던 해에 저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참느라고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나하고 한 달을 말을 안 왔더라고요 보통 3일만 지나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불편하니까 말을 다시 시작하는데 한 달을 얘기 안 해서 어쩌겠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책방에 가서 큰 책방에 가서 이 책을 사갖고 왔어요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 책을 사갖고 와서 뭐 있더니 무슨 무슨 만화책도 아닌데 킥킥하고 웃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랬더니 다 읽어보고서 읽고서 여보 당신도 한번 읽어봐 그리고 저한테 쑥 건네주는데 완경기 증후군 그게 40대 초반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집사람의 심리적인 변화를 생리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요즘 세상을 저는 아줌마 세상이라고 일컬어요 요즘 단제 문화 단제 연수원에서 열어주는 건데 아줌마가 뭐냐 아름다운 준 마을 아름다운 준 마을 아줌마 저는 여기 계신 어머니들께서 다시 태어나는 중년을 커피샵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내년 올 4월 지나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년 책 구입하셔서 줌으로 서로 여기 보신 분들 네트워크 하셔서 한 장씩 읽고 어 나 이거 보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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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대처했어 서로 그런 정보를 나누셔서 정말 아줌마 세상을 열어가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커피도 뭐 커피는 각자 집에서 각자 집에서 마시면서 응 그래 그래 그래서 서로 정보 나누시고 레시피도 좀 나누시고 맛있는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라면밖에 없어서 레시피 공유 어떤 집에서 이렇게 직접 그런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오늘 강의만으로도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드시면 학교에는 상담교사 위클래스가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위센터가 있어요 거기 전문가들 계시니까 도움을 받으시고 집 근처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숙제 드릴게요 칭찬 야단 공감 20번 여기다 여기다 채팅창에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 야단 공감 하루 20번 제가 요약합니다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자 내 아이의 과거에 두자 내 아이의 과거 야단 칠 땐 어떻게 친다 세마디로 니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다음 공감 공감 떠올리시고 아빠 세상에 우리 담대기 제일 싫어 자 어떻게 하신다 에고 거울처럼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대기 때문에 엄청 짜증했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술을 정말 간곡하게 원합니다 하루 20번에 도전해 보세요 발을 수첩에다가 발을 정자로 쓰시면서 근데 이거는 비단 애 뿐만 아니야 남편에게도 적용되고 또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도 적용되고 누구도 내가 아는 어떤 친구도 해당되고 거기 그 사람들에게 이 20번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제 모습 어때요 행복해 보이나요 쭈그러들었나요 왠지 행복이 뿜뿜 하죠 저는 이 칭찬 야당 공감을 칭야공 이거를 수첩에다가 발을 정자로 썼어요 근데 사실은 20번에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17번 왜 17번을 하고 그만뒀냐 하루에 17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라면 아이의 칭찬을 과거에 지키준 칭찬하고 네가 뭐만 왜냐하면 나는 그리고 그리고 애고 우리 딸래미가 이게 입에 붙어버려요 굳이 그때부터는 적을 필요가 없어서 했습니다 제가 자율과제로 드리는데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걸 실천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누가한테 그대로 학습돼 남편과 아이들에게 학습돼 그러면 이 학습된 건 바깥으로 나가서 그대로 이 아이들의 삶을 사는 기술이 되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실 필요 없어 어머니께서 이렇게 칭찬 야당 공감을 해주시면 부지불식간 이게 은근히 스며들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편도 직장에 나가서 그렇게 한죠 야당 칭찬 야당 공감 칭찬 야당 공감 이렇게 되고 애들도 그럼 애들이 저절로 리더십이 있는 대인관계 원만한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우리 딸내미가 제가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탐퇴능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애가 뭐라고 아빠 수학 사회 90점에서 그러면 대박 가서 만원짜리 오니까 어느 날 아이고 아빠 표정 쩔어 이러는 말이야 아빠 표정 쩘데 쩘나는 게 좋다 이런 뜻인가 봐 좋다는 뜻도 되고 나쁜 뜻도 되는데 좋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개콘처럼 끝냅니다 개콘에 구호하는 거 있죠 우리도 구호 한번 해보자고 온라인 개콘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개콘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해보셨지 어색하죠 우리도 개콘을 해보자 시 시작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약속 이 세 가지를 스무 번 쩌는 표정 잘 지으시면 코로나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아이와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야공 기술 그리고 아이와 최초에 만난 몇 분간 15분간 15분간 그리고 말대꾸를 허하라 왜 그럴수록 애들이 자기 표현을 잘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여기 채팅창에 소감 한마디 오늘 오늘 연수는 뭐뭐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글자 써주셔도 좋고 이렇게 한글자 써주시기 전에 아니면 오늘 연수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이거는 어느 학부모님께서 스크래치 페이퍼에 써주신 거예요 내 아이의 자존감 건드리는 소리만 해도 되고 아이의 생각을 못 듣고 칭찬해 주지 마 아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씀 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연수는 뭐뭐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말씀 주시면 제가 어머니들께서는 충북 어머니들께서는 이 부분에 도움을 받으셨구나 하는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시간에는 다음 주 오늘 시간에는 자녀의 강점 찾기인데 도대체 우리 아이는 뭘 잘하는 거야 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지 맨날 게임만 하고 자빠졌네 그런 속상한 일들 제가 35년간 별 재주가 다 있다 앞으로 세상에는 별 재능을 가지고도 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방문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이걸 말씀드리면 얘는 만화팀장을 해줬던 애인데요 94년도에 얘가 600명 중에 꼴찌에서 셋째 하던 애입니다 그런데 600명 중에 꼴찌에서 셋째였지만 얘가 얘는 억울하다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었다면 얘는 전교 몇 등 했을까 어머니들 보시기 어때요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었다면 얘는 전교 몇 등 했겠습니까 애니메이션 중학교에는 수학이 없어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수학 과목 없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실패요 이런 아이들을 바보로 멍청이로 그냥 얘는 수업 시간에 이러고 앉았어요 한 시간 내내 왜 이 수업 내 스타일 아니야 자기 거를 드러낼 기회가 없으니까 애들은 눈뜨고 자는 걸 택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 제가 35년 동안 정말 어머니들 이런 애들은 별의별 재미가 다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다음 주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주변에 애 때문에 속상해하는 어머니들 김 선생님 저기 연수 신청 안 해도 들어오셔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시간은 아이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부모님들 주변에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35년간 다양하게 경험한 사례들을 정확하게 11시 반이 되었네요 오늘은 저는 습관이 저에게 제가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상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들도 오늘 점심을 본인에게 상 주는 습관 중요합니다 내가 애썼잖아 그럴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숙제 다음 주에 다음 주 금요일에 확인합니다 하루 몇 번 도전 하루 몇 번 스무 번 도전하기 그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학부모님 강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는데 IMSG를 들어는 봤지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뭐뭐하니 왜냐하면 난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이래요 왜냐하면 난 이게 입에 붙어야 돼 그냥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동이에요 자동 일반적으로 강사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실천이 잘 안 된다고 남겼던 사람인데요 네 혹시 이렇게 수첩에 써가시면서 연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안 해봤던 사람이 처음에 할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잘 안 할 것 같아서요 실천 마음은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갈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보신 경험상 네 여기 목표를 두고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칭찬 야단 공감이잖아요 그죠? 칭 야공이에요 칭 야공 그러니까 주문을 외쳐야 돼 아이와 대화할 때 칭찬 야단 공감 칭 야공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 애가 약간 흥분해 있어 그럴 땐 무슨 찬스? 네 공감 공감 팡공비 잘 아 요때 자 그러면 얘가 뭔가 좀 흥분해 있어 기쁘든지 슬프든지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럴 땐 뭘 해주셔야 된다? 찬스 공감 공감은 어떻게 해야 돼? 쉬워 애 얼굴 그대로 그리고 말 그대로 되새겨주는 거 와 우리 딸 내는 거 기분이 정말 좋은가 보구나 애 얼굴보다 더 오버 그럼 또 그럴지도 몰라 엄마 오늘 어디 가서 연수 받고 왔구나 엄마를 연수만 갔다 오면 하루 이틀 달라지더라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 오늘 애가 자꾸 닭살스러워 할 거예요 엄마가 강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렇게 해야 된대 너도 닭살스럽더라도 좀 이해해주라 습관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 미리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칭 야공 주문을 칭 야공 칭 야공 칭 야공 요건 야단쳐야 되는구나 지적질을 할 때 지적질을 할 때 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모하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실천해 보시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칭 야공, 칭 야공, 칭 야공, 칭 야공 이렇게 하셔서 와싸 대박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하셔서 딱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실 거예요 안녕 adiyorsun